오늘 작업 2일차 입니다. 일단 달달커피 한잔 먹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배터리 200A 인산철 2개인데 계속 전기를 쓰고 있는데도 얘는 아직 86% 남아있고 충전 없이도 완전 방전될 때까지 쓰면 인산철 배터리 안좋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은 너끈이 2개 가지고도 220V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이 1차인데 어제 의자 분리까지 다 끝났고 그을린 연기때문에 빨래방에만 지금 3일째 가고 있습니다. 한번 빨고 오늘 또 가방하고 이불 커버하고 그렇게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좀 그을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혹시나 냄새날까봐 다 빨았습니다. 라텍스도 지금 물에 빨려고 내놨고 집에 도둑이 들면 집은 안 훔쳐간답니다. 근데 진짜 이 불 나면은 다 없어집니다. 다 날아갑니다. 와 그만큼 화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 태어나서 이렇게 뭐 화재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당한 화재가 1억짜리 캠핑카에서 난 화재라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안 다친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죠. 어제까지는 다 어느정도 분리가 됐고 지금 여기 분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밑에가 완전히 그 실리콘으로 떡칠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 쎄게 쎄끼를 올려도 빠지겠네 이게 오늘 이거 바닥 마무리 다 들어내고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뭔 작업을 여기다 인산철 배터리고 납배들이 썩여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의자 완전히 탈구해서 배터리 빼내고 제 배터리를 일단 인산철 배터리 여기다가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늙게 견뎌 어제 일단은 불트는 다 풀어놨고 의자 들어서 내려서 기존의 밧데리 치우고 인센틀 밧데리 여기다 넣고 시간이 되면 어 지금 전기가 갈수록 계속 부족해 지니까 일단 주행 충전기 한 개만 달아서 어 밧데리 쪽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좀 시키는 작업까지 시간이 되면 오늘 그렇게 까지 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 으 앞에 의자를 탈거 했고 어 전에 쓰시던 분이 의자 밑에다 밧데리 이거 뭐 인산철 밧데리가 아니라 납밧데리 같은데 3개를 연결 하셔가지고 안에서 뭐 냉장고라 써있는거 보니까 냉장고도 쓰시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무시동 히터를 앞에서 조작이 안되고 뒤에서 지금 조작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케이블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 다 불필요한거는 다 잘라내고 어 여기 밑에서 오는 3가닥 케이블이 지금 무시동 히터 쪽으로 가는건데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연결해 놓은게 요게 지금 스위치를 켠 상태인데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뒤에 히터가 작동이 되는데 3가닥 중에 2가닥은 어 스위치를 나중에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시동을 안 켰는데도 에바스페커 지금 불이 들어와 있고 그쪽에도 히터가 엄청 꽝꽝하게 잘 나옵니다 일단 저녁에 계신 분이 캠핑하다가 캠핑장 가셨을때 저 앞에까지 이렇게 팔 뻗어서 끄기가 귀찮으니까 이 선을 뒤로 이렇게 빼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스위치를 하나 달려 여기 스위치가 하나 달렸었는데 여기 1m 가기 귀찮으셔서 여기다가 선을 빼놓으셨네 일단은 요 배터리 다 제거하고 인산책 배터리 제거로 사이즈 맞춰서 어 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커피 한잔 먹고 해야 되겠어 아 옛날에는 전기가 남아도라인데 이 불 난 다음에 전기를 아주 조심조심해서 쓰고 있고 지금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주행충전기랑 태양광 연결을 안 해서 지금 한 30 100% 중에 30% 정도 지금 3일동안 쓴 것 같아요 전기를 지금 애껴 써야 되는데 뭐 밤에 이렇게 작업해야 되니까 아 등키고 지금 무시동 히터 들고 휴대폰 충전하고 물 끓이고 전기를 사용해야 될 때는 많은데 전기는 지금 충전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 아 오늘 이 바닥까지 이거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여기 실리콘 접착제를 얼마나 세게 발랐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연장 뭐 제끼 갖다가 연장 갖다가 지금 다 제거하고 있고 여기 통로 쪽을 제거를 해야지 여기 지금 이쪽 발판 지지대가 리베트로 된게 제거가 되거든요 오늘 중으로 여기 다 제거하고 어 일단 오늘 한거는 앞에 의자 들어 내고 기존에 그 전 차주분께서 사용하시던 배터리 다 들어 내고 일단 인상철 배터리 200암페가 두개 자리 잡은거 하고 지금 난연 전선관이 안와서 일단 지금 임시로 자리만 잡은거고 내일이나 모레 택배 오면 사실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 여기 지나간 빨간색 선 특히 플러스 선은 전선관으로 할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일단 임시로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쭉 보면은 음 어 창문 쪽을 다이소 가서 또 일단 티티지로 다 이렇게 붙여놓은 상황이고 왜 이렇게 했냐면 어 이 차에서 다른 쪽은 다 좀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유리창 쪽은 이 라운드가 많이 있어서 유리창은 이 그대로 살리는 걸로 하려고 작업하다 보면 먼지 쌓이고 뭐 막 쇳가루 튀고 하면은 나중에 그 새 닦아도 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묶어 놓고 여기 저기 뭐야 이렇게 이렇게 가려 놓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 하고 밑에 쪽 여기는 내일 단열적은 여기 그 방진 패드 하고 어 뭐냐 그 하여간 그 방진 단열 작업을 내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 뜯고 요 마가 여기 일단 위치는 저쪽이 침실입니다 침실이고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이 되는데 음 옛날에 르노 화물차에서는 요런 지지대가 없었는데 요게 지금 버스에 의자 지지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요게 침대 만들 때는 요 좀 튼튼하니까 요 지지대를 그냥 쓰고 요기부터 저 앞에 까지는 사실 그 버스에서 의자 지지하는 역할만 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 화장실로 가야 되고 저 뒤쪽은 배터리함 그리고 전기장치 그리고 여기 이제 앉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내일 여기 부터는 저 끝까지는 다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벌써 한 한 5cm 튀어나왔는데 캠핑카에서 5cm면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잘라버리고 여기부터 다 잘라버리고 근데 요게 풀리는 나사가 아니라 다 리벳으로 작업을 해 놔서 요거를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작업은 이제 내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큰 거는 시동 안키고 저 앞에 있는 베바스톤 무시동 히터 이게 한 200만원이 넘는 걸로 되어있는데 중국산은 뭐 한 10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여기 배와스톤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저기서 조작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전원 연결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무시동 히터 컨트롤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결해서 앞에 안 가고 뒤에서 전원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작업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그거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 내일은 일단 자재 어떤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요 작업하는 순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일단 내일은 아마 요거 바닥 들어 내는 것까지 다 끝내고 이제 바닥 단열 공사부터 방진 패드하고 방진 작업하고 단열 작업까지 내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한 시간이 지금 11시 정도 돼 가는데 한두 시간만 더 하고 이제 들어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일어났는데 이중 첫 번째는 북베트남이 먼저 일어났다고도 하고 미군이 안진 소리를 억울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미군은 이 두 번째 교정까지도 북베트남이 했다고 단정 짓고 드디어 내망의 군사적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억 만일까지 파견된 미군 이들은 베트남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 일단은 대판 5분 전인 남베트남의 상황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군은 남베트남 내에 베트콩을 송탕하기로 하죠 때문에 미군은 일단 엄청난 수의 폭격기를 시켜서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합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은 다른 폭격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갖지 않고 북베트남에 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베트콩들은 다소 북베트남에게서 2일 루트를 종료합니다 각종 분수시설에 3년간 2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폭격의 성과는 유리했죠 왜냐하면 북베트남은 이에 맞서서 분수시설을 전국에 분산시켰고 땅불을 파고 숨어서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 전국에 분산시키면 그만이야? 어디 계속 때려와라? 이러니까 아니 아니 3년이나 때렸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숨어둔 베트콩들은 계속 보급을 받은 게 당황할 게 뻔했죠 그러면 미국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그럼 차라리 단순하게 북베트남으로 직접 쳐들어가서 더 나아버릴까? 그러면 베트콩으로의 지원도 끊고 북베트남도 무너뜨리고 베트남 전투가 자본주의 세력이 돼서 이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잖아 하지만 미국은 알았죠 이 생각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아니 아니 당시 세계대전 북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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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차세계대전 직진 루트 탑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